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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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잘했어 괜찮았어요? 네 아우 저는 사실 뭐에요 아까 말씀 아 감사합니다 아 일주일 동안 되게 준비 많이했어요 아 네 진짜 최고 최고의 최고의 이 순간 만들고 싶어서 누구요?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어요? 너무 좋았어요 저 무슨 길로 쓰게요? 헨리 옹니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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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가 필요하겠네요 아무튼 네 그럼 부분은 이제 과거 끝 이제는 현재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어떻게 최고의 지금 이 순간 만들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다들 준비 이래요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시작해 시작해